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현장을 다룬 ABC 뉴스의 마지막 꼭지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볼게요. 오늘은 특별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korean authorities certainly have a lot of questions to answer about how this happened and right now authorities say lindsay they just don't have the answers to what people are asking like how is it possible that there were only about 200 officers here for a hundred thousand revelers how is it possible that organizers didn't anticipate tens of thousands of revelers and the first halloween festival with lower covet restrictions now here's what we do know this morning here every single fatality happened in that alleyway behind me some of them teens too young to even have an id lindsay wow mac up men are thanks to you 예 여기까지 예 원 맨 세즈라고 했죠 원 맨 원 맨 세즈 예 워스 트랩스 예 워스 트랩스 예 워스 트랩스 예 워스 트랩스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남성이 말을 했는데요 예 워스 트랩스 그가 아주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이게 어디에 갇혀 있었다는 게 트랩이잖아요 트랩 덫에 걸렸다는 게 트랩인데 어 꼼짝 꼼짝달싹 못했다 꼼짝하지 못하고 어 있었다 fuera 발이 묶여 있었다 이럴때들 좀 트랙을 쓰는데 응 꼼짝떡상 못하고 있었습니다 음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체 주제 잡목인 Just watching man says that he was trapped on a ledge. Just watching man says that he was trapped on a ledge. On a ledge 라고 나오죠. On a ledge 인데요. Ledge가 뭐냐면요. 여기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남자가 딛고 있는 이 부분. 건물에서 이제 발을 딛을 수 있도록 튀어나온 이 부분이 Ledge입니다. 이 부분이 Ledge예요. Ledge. 아시겠죠? Ledge에서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는 여기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On a Ledge? Ledge의 그 튀어나온 부분이 Ledge라고 했죠? Ledge에서 엄청 달성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One man says that he was trapped on a ledge. Just watching people die. One man says that he was trapped on a ledge. Just watching people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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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die. Just watching people die. Watch이 뭐 옛날 문법으로다가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보어는 동사원형을 쓴다. 다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요. 다이라고 했지만 다이라고 했지만 여기다 다잉이라고 해도 말이 돼요. 다잉이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다잉은 그냥 동사원형 다이를 하면 죽은 것까지. 죽은 것까지. 다잉은 하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 거니까 아직 죽지 않은 거. 그런데 사람들이 죽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윽 하다가 이렇게 압사 당한 거. 압사까지. 압사 당한 그 현장까지 고스란히 본 겁니다. 다잉은 죽은 게 아니에요. 다잉은 죽은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니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의미상으로 차이가 좀 있어요. 의미상으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아이고 안되겠다. 편집해야지. 이걸 플레이를 누른다는 게 중단을 눌러버려서 다시 시작했는데 편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렛츠에 발이 묶인 채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렛츠에 발이 묶인 채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렛츠에 발이 묶인 채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렛츠, 렛츠기 하는 것을 지켜봐야만aints! 한국전화 amount beat. 맥 Meng 맥업맨 특파원이 서울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라이브는 생중계할 때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죠. 생중계 라이브. 조인저스 나우가 들어갔나? 조인저스 나우가 들어갔나? 음흠. 사우트코리안 맥. 여기서 이제 기자 이름을 부르고 사우트코리안 오토르... 오토르... 오토르티... 서랜니 서랜니 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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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questions는 이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우트코리안 오토르티스 관계 당국이 되겠죠. 경찰 당국이 될 텐데 음... 행안부 소속의 이제 경찰 당국이 될 텐데 한국이 남한이죠. 한국이 한국 관계자들이요. 한국 당국이 suddenly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다. 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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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질문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질문을 갖고 있는다는 얘기는 의문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문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뭐 기자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막 퍼붓는다는 얘기예요. 많은 질문들을 퍼붓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나왔는데 answer 이거는 이제 답하는 거잖아요. 답하는 것인데 해명 무식하게 말하자면 해명할 해명을 해야 할 answer to answer 해명을 해야 할 의문들이 의문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명 how certainly have a lot of questions to answer about how this happened questions to answer about how this happened about how this happened how this happened 이 사건이 이태환 참스 사건을 얘기하죠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how happened니까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러니까 how는 경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문제들이 의혹들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questions to answer about how this happened and right now authorities say they and right now authorities say and right now and right now 현재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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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당국이 되겠죠 and right now authorities say they just and right now authorities say they and right now authorities say authorities say 이게 복수니까 authorities say 복수니까 say 이라는 동서 단수 단수형을 쓰는데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다면 갑자기 린지가 나와요 린지 린지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뉴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린지가 왜 나와 린지가 무슨 뜻이지 하면서 사진 찾아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린지는 앵커 이름입니다 앵커 이름이라서 우리 한국 뭐 동정민 동행컨가 동행커 동정민인가 동정민 앵커한테 예를 들어서 채널A 뉴스에서 특파원이 기자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 소식을 전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예 뭐 관계 당국은 관계 당국에 따르면요 동행커 동정민 앵커 이렇게 중간에 앵커 이름을 불러버리니까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생뚱맞게 린지가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자들이 이제 리포터가요 말하면서 중간에 말하면서 그렇게 빈도가 많지는 않은데 중간에 이렇게 앵커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린지 앵커 해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해명을 못해 they just don't 관계 당국이요 앵커가 없어요 앤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의문점은 많은데 속시원이 이거를 해명을 할 수가 없다 해명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To what? answers to 무엇을 대답하다 무엇에 대해서 대답하다 무엇에 대한 대답할 때 to인데 answer to인데 answer to what people are asking answer to what people are asking just don't have the answers to what people are asking 그렇죠 what people are asking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속시원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대답을 못해주고 있어요 asking like asking like how is it possible how is it possible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블라블라블라 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like는 예를 들면 입니다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물음이냐면은 어떻게 how is it possible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how is it possible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officers는 이제 police officers 얘기하는 것이겠죠 police officers니까 이제 경찰관이 경찰관이 어떻게 200명 밖에 없었죠 그 현장에 어떻게 경찰관이 200명 밖에 없었느냐 라는 어떻게 200명 밖에 없을 수가 있느냐 라는 의문점 하나 officers here for 100,000 래블러스 officers here for 100,000 래블러스 래블러스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래블러스는 이제 이태원 이벤트 참가자 이벤트 참여자 이벤트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그 할로윈 파티에 할로윈 그 이벤트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인데 이거는 막 조용히 참석하는 사람들은 래블러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래블러라고 하지 않아요 뭐 술 먹고 막 떠들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야야야야 하는 사람들 크게 소란스러운 사람들을 가리킬 때 래블러스라고 합니다 10만 명 정도 되는 10만 명 정도 되는 1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인파가 10만 명 가까이 되는데 200명 밖에 거기 없었다 200명 밖에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좀 보시면 여기서 officers here for officers here for 이게 듣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렵습니다 officers here for 여기다랍가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attent На officers here for officers here for a hundred officers here for a hundred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H는 없어져버려요. H는 묵음이 돼버립니다. 히어는 히 발음이 여기서 연음이 돼버리면 S하고 붙어버리면 요게 없어져버려요. H가 없어져버려요. 요게. H가 없어져버리고 E-R, R, O라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Officer Zier, 이렇게 Officer Zier, Zier처럼 들리죠. Officer Zierfer, Officer Zierfer, Zierfer 100, Zierfer 100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 번 나오죠. How is it possible that? 요게 또 이제 반복을 했으니까 이게 아주 좋은 표현이다. 반복할 만큼 좋은 표현이니까 How is it possible that? How is it possible that? 이런 패턴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How is it possible that?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할 때 How is it possible that? Org.naisers didn't anticipate Org.naisers didn't anticipate Org.naisers didn't anticipate Didn't anticipate Didn't anticipate Org.naisers는요 Org.naisers는요 조직 위원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주최측 행사 주최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사가 난 바로 당일날의 뉴스이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가지고 사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이 기자도 사태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어떻게 행사 주최측이 이거를 예상을 하지 못했느냐 어떻게 행사 주최측이 이거 예상을 못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사태가 일어나게 만들었느냐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했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는 지금 많이 지났으니까 그때 조직 그러니까 운영자 그러니까 주최측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이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 주관자가 주관하는 업체가 업체나 단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Organize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그 사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0s of thousands of revelers 10s of thousands of revelers 또 revelers 나오죠? 10s of thousands of revelers 수천 명 하면은요 수천 명 하면 10s of people이에요 수천 명은 thousands of people 그러면 수만 명은 10s of thousands of people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10s of thousands of people이 아니라 10s of thousands of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10s of thousands of 이렇게 해야 수만 명이 되는 겁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가다 않긴 하냐 10s of thousands of revelers 우를 쓰게 주관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하할라인 것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수천 명은 10s of thousands of people 11s of thousands of people around 10s of thousands of people 코비드, 코비드, 리스트릭션스, 코비드 리스트릭션스, 좀 지울게요, how is it possible, that? 예, and 그리고 first, 할로윈 페스티벌 with lower, lower, 코비드 리스트릭션스, 코비드 리스트릭션스, 코비드는 코로나고요, 코로나고, 리스트릭션스는 규제인데, 제한, 제한, 제한 규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lower,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제약이 심했다면, 제약이 심했, 행정상에 제약이 심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규제가 풀리다 보니까, 제약이 풀리다 보니까, lower, 낮아졌다는 얘기죠, 제약이 낮아진 첫 번째 할로윈 행사였어요, 그죠? 첫 번째 할로윈 행사인데, 그 제약이, 그러니까 규정이 좀 낮아졌으니까, 규정이 좀 풀렸으니까, 느슨해졌다는 거, 느슨해진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충분히 anticipate,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걸 왜 못했느냐, 조직이, 주최측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now, here is what, here is what, here is what, we do know, we know 해도 되는데, do know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do know라는 동사, 아는 것, 아는, know를 동사, know 동사를 강조하려면, 이제 두 동사를 앞에다 쓰는데, we do know, I do love you, I do know,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인데, 여기서 진짜 아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this morning도 있네요, 오늘 아침, 이 사람이 이제 새벽까지 취재했다가, 다시 아침에 또 나왔네요, what we do know this morning, 오늘 아침, 오늘 아침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요, 사실은요 에브리 싱글 아 여기서 끊고 here is here is 여기 주어가 what 이하가 주어고 is가 동사니까 이제 이거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리 싱글 어 싱글 페이텔리티 에브리 싱글 페이텔리티 happened here 이렇게 했나? 에브리 싱글 페이텔리티 happened in that alleyway in that alleyway in that alleyway in that alleyway 이 골목길에서 이 골목길에서 단 한 명 아니 그러니까 에브리 싱글 에브리 싱글 페이텔리티 에브리 싱글 페이텔리티니까 페이텔리티는 사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자가 발생했다 in that alleyway alleyway는 골목길 이 골목길에서 사람이 사망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에브리 싱글 모든 개개인의 사망자들이 바로 여기 골목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보하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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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까지 제 뒤에 있는 골목 제 뒤에 있는 골목 제 뒤에 있는 골목 보하인드에요 보하인드 이거를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비하인드라고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비 라고 하면 여기 강세가 앞에 있으면 비인데 하인드 여기 하인드의 강세가 있어가지고 하인드의 강세가 있으면 앞에 있는 강세는 죽어버려요 앞에 있는 발음은 죽어버린다 이거 슈아 현상이라고 하는데 슈아 현상이 일어나면서 발음이 죽어버립니다 왜 강세가 없으니까 강세가 없으면 죽어버린다 강세가 없으면 죽으니까 비하인드가 아니라 보하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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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비하인드가 아니고 보하인드 하인드의 강세가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거는 죽어버린다 보하인드 미 내 뒤에 있는 이 골목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죽은 겁니다 썸 그 죽은 사람들 여기서는 그 뭐냐 them, teens,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부, 그 죽은 사람들, 사망자들 가운데 일부는 teens, teens, teens는 10대죠 In that alleyway behind me, some of them teens, too young to even have an ID Teens, too young to even have an ID Teens, too young to even have an ID Too young 그 10대가요, too young, 너무 어려요 너무 어려가지고 To even have an ID 아이디를 가지질 못한다 아이디를 가지지 못할 만큼 아주 어리다 아주 어려가지고요 아이디가 이제 주민등록증이잖아요 민증도 없어요 애들이 민증도 없을 만큼 아주 어렸다 미성년자들이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eens, too young to even have an ID, Lindsay Lindsay 또 나오죠, Lindsay 나와라, Lindsay Lindsay, Lindsay, David, in the name To even have an ID, Lindsay Wow, MacGutman, our thanks to you Lindsay Wow, MacGutman, our thanks to you MacGutman, our thanks to you Our thanks to you 이것만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Our thanks to you 제가 쓴 명사독파라는 책을 보시면 명사독파라는 책을 보시면 이걸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Our thanks에서 thanks는 명사죠 thanks는 명사예요 이거는 명사입니다 thanks는 명사인데 만약에 thanks를 이거를 동사로 바꿨다 동사로 바꿨으면 thank를 동사로 여기서 동사로 바꿨다고 해보세요 동사로 바꾸면 to you는 어떻게 될까요 to you는 그냥 you가 되겠죠 어 thank you잖아요 thank you 그럼 our는 어떻게 될까요 our our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we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we로 그러니까 our thanks to you는요 we thank you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역으로 이걸 역으로 하자면 our는 뭡니까 주어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주어 시그널 이해하시죠 our는 주어 시그널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our 자체가 주어란 말이에요 기능을 하는 게 주어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어는 아니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소유격이기 때문에 주어는 될 수 없는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 기능상으로 봤을 땐 이게 주어가 맞아요 의미상으로는 주어가 맞아요 그러면 thanks는 아까 우리가 명사를 동사로 바꾼다는 거 했었죠 thanks는 동사로 바꾸고 to는 뭐가 될까요 이건 목적어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목적어 시그널 목적어 나온다 그러니까 유가 목적어 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떤 분들이 조금 어집지 않게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거 제 이론에 대해서 이 이론에 대해서 반박을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저는 한 문장 갖고도 그분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반박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명사독판은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 깨알 광고 잠깐 드리고요 오늘 내용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맨 건맨 our thanks to you 그러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한번 볼게요 다음은 Time of grief One man says that he was trapped on a ledge just watching people die Matt Guttman joins us now live from Seoul Matt South Korean authorities certainly have a lot of questions to answer about how this happened And right now authorities say Lindsay they just don't have the answers to what people are asking like how is it possible that there were only about 200 officers here for 100,000 revelers. How is it possible that organizers didn't anticipate tens of thousands of revelers in the first Halloween festival with lower COVID restrictions? Now, here's what we do know this morning here. Every single fatality happened in that alleyway behind me, some of them teens, too young to even have an ID. Lindsay? Wow, Mack Upman, our thanks to you. 짠, 짠, 오늘 여기까지 한 꼭지를 완전히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했습니다. 받아쓰기 먼저 하시고, 스크립트는 바로 올려놓을게요. 먼저 받아쓰기 하시고, 순서는 받아쓰기 먼저 하시고, 틀린 거 체크하시고, 본문 공부하시고, 내용 파악하시고, 단어 수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을 다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Anybody happen to be bail LO95? esquerda 7 worked